우리 아들 낳았네. 와 정부모. 크 멋있어. 야 형 벌써 왔어 잠깐만. 누가 오셨네. 나 진짜 형 잠깐만. 아니 형. 아 형 뭐 이런 걸 사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줘. 형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살면서 쓸 수 있는 거. 나 좋아해. 저거 한 2년 써요. 아 잘 됐다. 형 나 저 집들이 때 가져온 거. 아직도 있잖아요. 사실 한 3년 됐죠. 3년이지 아직도 있다니. 이거 한 30년 치는 그럼. 그럼 형은 야 이거 나. 야 대대로 쓰겠는데. 대대로 쓴다고. 들어갈 데도 없어 이거 아직도 안 해도 다 있거든. 아 그러네. 야 이거 쓸 데가 없네. 아 안돼. 오빠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아꼈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좀 전략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려받았나 봐요. 아 그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아 잘됐다. 아 고마워. 뭐 하고 있었어. 나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선물 좋아.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비누. 아 그래. 비누 사 올게. 비누 좋아. 아 알았어. 형 우리 집 올 때 비누 좀 사 와요. 나 너무 좋아해 그런 거. 뭐 하고 있었어. 형 나 운동하고 있었어. 아 야 야 운동해. 어? 운동해 운동해. 아니 근데 형이 왔는데 운동을 해. 아니 아니 운동해 운동해. 형이 뭐 용건이 있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냥 너 내 집도 한번 구경할게 한 번도 안 왔잖아. 아 우리 집 안 왔지. 볼 게 없어요 우리 집이 형. 아 근데 와 이게. 아 준호가 형이지. 느낌상 준호가 동생이야. 그러니까. 옛날 혼나니까 약간. 아 근데 와 이게. 아 이거 어 그거죠. 아 대박이다. 어 형 좋아요. 난 집에 노래방을 해놨거든. 별로 다르네. 똑같은 거야. 아니 형 손님이 왔는데 내가 운동을 하고 있어도 되나? 아니 상관없어. 나 전혀 나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형 너무. 야 이런 거 들어가도 돼? 아니 그럼요 들어가도 되죠. 어휴. 아 이거 가벼. 제일 가벼운 거 같은데. 그 많은 거 중에 그걸 들어요. 야 이게. 아니 나도. 어. 아니 나도 운동 좀 하고. 아 배우고 싶어요? 어어. 준호 오빠 진짜 운동 싫어하실 것 같아. 딱 봐도. 아니 최근에 너를 좀 내가 연구하고 있어. 어 나를 왜 연구해. 너를 좀 내가 연구하고 있어. 어 나를 왜 연구해. 형이 나를 왜 연구해. 나도 이제 나중에 이제 뱃살도 빼고. 아. 사람답게 살아야 돼. 아 좋지. 왜냐하면 형 지금 배랑 형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건 어렵다. 근데 너 명언이 있더라고. 뭐 뭐 뭐야. 그냥 인생에 운동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삶을 변화시켜야 돼. 야 형. 어. 형 집중 좀 했네. 내가 너를 좀 보고 있다니까. 너 말과 그런 행동들을. 어. 아 형 그. 갑자기. 그런 정성을 보이지는 않대 갑자기? 아니 운동 좀 하고. 뭐 하는 거야. 옷을 그렇게 입고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해. 형 허리 다 닿아줬다고. 아 그래. 아니 근데 준호는 종봉이네 집에 놀러가는데 왜. 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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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요 원래 그러잖아요. 너네 집 오는데 좀 그래도 처음인데 좀 갖추고 와야 해. 에이. 처음인데 좀 갖추고 와야 해. 에이 뭐 그런 거래 형. 아 야 야. 진짜. 무슨 꿍꿍이야. 그러게요. 무슨 꿍꿍. 약간 느낌이 뭐 부탁하러 온 것 같은데. 야하다. 그렇죠. 꿀을 벗어야지 좀. 벗고 벗고 어. 근데 옷이 운동하는 옷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진짜?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되지. 간단한 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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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아 아파요 형. 아니야 자 준비. 야 잠깐만. 한번만 더. 진짜. 나. 한번만. 나도. 아 배우고 싶어요? 진짜? 어.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되지 뭐. 간단한 거? 그럼 형은 그걸 내가 알려줄게 형.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형은 지금 무겁고 무리한 건 하면 안 되고. 어. 죄송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팔을 다 폈을 때 바닥이 닿지 않은 정도까지. 아 정말. 딱 좋다. 야 멋있다. 딱 좋다. 딱 좋다. 아 정말 딱 좋다. 야 멋있다. 딱 좋아. 와. 딱 좋아. 이래서 운동을 하는구나. 잠깐만 형. 리액션이 약간 잠깐만. 말이 안 돼. 잠깐만 형. 리액션이. 아니 리액션이 내가 하나를 미처 하지 않았는데 바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잘해 stopping 형 고기 masses 다 고기 다 고기 아니 Hook가 이제 황소가 준기52를 그냥 재미있었던 것 같학교 아까 확인해서 45isa achter있는組 Ward 새학입니다. 하아. 하하하하. 근데 두누 오빠가 부탁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무슨 효자의 하운처럼 뭐 새롭게 뭐 하나 구상했는데 투자하라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혹시. 하하. 하하하하. 하나를 미처 하지 않았는데 바로 리액션이 나오는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핦. 하하하하. iff. 하하하하. inquis paso japanese ve risking electoral nonprofits 살고gewir 하게 되면. 하하하하.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거 아니야. 발을 딱 거기다. 나도 근육. 거기다 딱 대고. 형. 넓이를 맞춰서 더 좁혀봐 더 그렇지. 딱 그렇게 딱 맞춰. 그 다음에 엉덩이를 떼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떼어봐 일단 매달려봐 일단. 하나 둘 셋 엉덩이를 떼어. 엉덩이를 떼라. 오빠 진짜. 아니 안 돼 진짜로. 엉덩이를 떼어봐 이게 안 돼. 팔 다 피고 엉덩이를 떼어봐 살짝 떼어봐. 자 우와 손이 끊어질 것 같아. 아니요. 어딜 거야 내가 잡아줄게. 안 떨어지지. 해봐 매달려봐. 자 그렇지. 올려봐 빨리 쭉 더. 오 그렇게 다시. 하나 둘 셋 엉.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엉. 빨리 할 수 있잖아. 세 번 했다는 건 형이 네 번도 다섯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안 해. 너무 아프다 너 들리는 소리. 제 눈발이. 장롱에 깔린 느낌. 장롱. 그러지 다시. 우와 좋다 다시. 어 진짜 팔 빠져버렸어. 왜 빠져 안 빠져. 왜 좀 팔 빠져버렸어. 나 지금 폭 소리 났어. 아니 잠깐만 이게 안 돼? 어때? 손 너무 아프다. 왜 이러나 조심 조심. 했잖아 지금 등. 이게 등 운동이야. 해봐. 그럼 푸시업을 해보자. 푸시업 잘하지. 이거 있지? 이거 대구야 쉽게 하니까 이거는. 쉬워. 다리 여기다 대구 형. 여기 딱 잡아. 다리 쭉 빼요. 쭉. 그렇지 다리를 펴봐요. 가슴 대봐. 경사가 쉽지? 자 됐어. 자 이제 됐어. 자 천천히 밀어봐. 하나 둘 셋. 훗. 하나 둘 셋 밀어. 아니 밀어라구 형. 아니 밀어라구 형.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우와 나 나. 잠깐만.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안 돼. 어휴 나 꼴 붙여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안 돼. 아니 이게 안 되는 거 좀 시간 안 되는데 형.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나이가 들면 형 형이 만약에 살다가 어디 낭떠러지에 걸렸어 이것만 잡고 있어야 돼. 응.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물로 난 수영 잘하거든 수영할래. 나는 떨어진 물 없어. 아 물 없어. 높은 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면 죽어. 난 죽네 그럼. 난 무조건 죽지. 형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돼 생존 운동이야 이런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널 존경한다. 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 오늘. 이런 절제된 그런 넌 술 이런 거를. 안 먹자. 아 진짜 대단하다. 왜 대단해 그게 뭐. 형 스스로. 소상해지 그거는. 어? 뭐야. 넌 일이야 진짜. 나한테. 아 그래? 어. 넌 일이야 또. 내가 너를 만난 게 운명이다 내가 내 인생에. 어? 갑자기? 너를 만나서 나 운동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평생. 너를 만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나는 삶을 바꿔야 돼. 그렇지. 이러다가 나는 그냥 독거놀이고 놀고 죽어. 큰일 나요. 어. 눈치 없는 사람도 알겠어요 지금. 근데 오빠 너무 티나. 너무 티나. 형 할 말 해. 아니 누구라도 좀 마시면서 얘기할까. 마시자고? 너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던데. 뭐? 나 밥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었다고? 뭘 먹겠다는 거야. 아니 너 먹는 거 한 번 먹어보자. 나 먹는 거 뭐여. 뭐 이렇게 갈아먹고 이런 거 하지 않아? 나 운동 끝나고 먹는 거 닭가슴살? 뭐 뭐여. 형 괜찮겠어? 닭가슴살? 아 요즘 나 닭가슴살 지금 이거 맛있어졌는데. 닭가슴살이 맛있어졌다고? 아 요즘 내가 먹는 그 함량이 진짜 맛있어졌어 형. 깜짝 놀랄 텐데. 어 귤 드는데? 그럼 형. 맛은 있겠다. 너무 많이 넣어. 와 귤까지 넣으면 진짜 진짜 맛이 이상할 것 같아요. 저기 귤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닭가슴살하고 귤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어머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형. 자 닭가슴살. 닭가슴살하고 귤하고. 아니 나도 이제 아침마다 너 식닭을 한 번 먹어보게. 어. 상황이 될 때는 형. 그렇지 그렇지. 패러드랑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어요. 이게 뭐야? 케일 케일. 케일? 케일이 진짜 좋거든요. 케일. 야 이거는 써놔야겠다 내가 진짜. 아 형. 이거는 내가 메모해놔야 돼. 아 형 왜 이렇게. 사진 한 번 찍을게 사진 한 번. 아 열정적이네. 사진 한 번. 난 진짜. 너처럼 한 번 살아보게. 아 진짜? 은근 열정적이네 오늘. 오늘 뭐야. 물은 꿍꿍이야. 그러게요. 무슨 꿍꿍인지. 맘에 드네. 아몬드. 아몬드가 남자친구야. 아몬드라. 하루에 25개 이상 먹으면 안 좋아. 아 그래. 왜 이래. 뭐 기후에 따라 다른 걸 넣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그냥 가장 나아요. 사실 너하고 아예 다른 게 상민이 형이야. 상민이 형 왜. 상민이 형이. 그 형도 그 형도 몸 엉망진창이던데. 그 형 나보다 뱃살 많은 거 알아? 알아요. 얼마 전에 쟤는데. 백삼미냐 백삼미. 백삼. 백삼 백삼. 허리가. 진짜로? 백삼. 무슨 치팅 데이라고? 어. 만 칼로리를 주는 거예요. 만 칼로리 음식을. 진짜? 어. 뭐 치즈 버터 무슨 햄 소세지. 아 그게 누구냐. 그리고 후식으로 초코시럽 딸기시럽. 진짜로? 어. 괜히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 내가 더 쪘다니까. 근데 그 형은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 반장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 예전에 춘향전에 나온 대사인데. 그 이몽룡이 변사또한테 얘기한 게 있어. 아 뭐라 그랬어. 저 곡식은 백성의 피와 땀이요. 뭐 이런 게 있어. 지금 상민이 형 배에 있는 게 우리 공금이고. 상민이 형 배에 있는 게 우리 어떤 노력에 대한 거를 본인이 다 먹은 거야. 어? 그런가? 반장? 아 반장이 되고 싶나. 새로 투표해서 지금 반란을 꿈꾸는 건가요? 아 약간. 방송을 뭐. 팔이 갑자기 덧진 것 같아. 반장 되고 쪘잖아. 그치. 욕심 권력 욕심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뭐 기간 같은 거 없어? 반장 기간이?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소리랑 나도 이제 상민이 형을 모시는 입장이잖아. 그렇죠 그냥. 상민이 형 반장을 교체하는 게 맞다고들 다들 얘기해서. 뭐라고? 그 형을? 누가. 누가 그래요? 어 나한테 가끔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진짜로?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게 아니 근데 뭐 그냥 딱히 그렇다고 잘못한 거는 없잖아 뭐 있나 잘못한 게 혹시? 그 형이?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너 기준인데 내가 이제 너 입장이어도 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봐봐요. 그 형 만 칼로리 할 때 너 이거 있잖아 휴지 휴지. 이거 너 아껴 쓰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잖아. 그 형은 이거보다 큰 거 키친타올 있잖아. 그걸 이만큼씩 뜯어가지고 그냥 닦고 버려. 아 근데 그 형은 그게 문제야 진짜. 아 그게 문제야. 왜 당들에 하는 거야? 아 진짜 나는. 어? 근데 돈 있는 너도 이만큼씩 쓰는데. 돈 있는 너도. 어 근데 약간 지금 와서 이간질을 시키네요. 싹 써요. 나는 이거 지금 이 휴지를 가게에서 주문 같은 거 오면 이렇게 딸려오잖아. 여기 밑에 이거 봐요 이만큼 더 있어. 야 이건 진짜 이건 운명인 것 같다. 왜 왜. 내가 낮에 그 식당에서 수저를 이렇게 놔주잖아. 어. 그 휴지가 너무 아까운 거야. 어. 내가 챙겨왔지. 진짜로. 아 수저 넣은 거. 어 쏟고 먹고 나서. 어. 이 휴지는 어떻게 해. 이 놔두면 버리지. 아 저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종국이가.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해. 어 그래. 챙겨야지. 챙겼어? 어 챙겼지. 잘했네. 어 챙겨서. 나 이거 봐 물트 씨 여기 있잖아 형. 이거 다 받은 거야. 와. 이거. 이거 다. 이거 내가. 이거 내가. 나는 있지. 나는 있지. 물건 좋은 거 누가 줘도. 좋지 않아.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내가 가져오잖아. 너무 좋아. 너하고 있어야 내가 배울 게 있겠다 진짜. 상민이 형하고 있으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형 봐봐. 이게 뭐 같아. 응? 이거 뭐 같아. 그거 쓴 휴지. 아니지. 응? 형은 쓴 휴지라고 보지. 난 다시 쓸 휴지지. 하아. 다시 쓴 휴지지. 하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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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다시 쓸 휴지. 그렇지. 이가. 나 이거 인스타에 업로드해야 해.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삶에 녹아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싫어해요. 하하하하. 우리 장가 못 갈까봐.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러니깐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여자도 있겠지요. 그럼요 어머니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종국의 반 저렇게 아끼는 모습이 뭔가 막 좀 쓰러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그냥 매력 있어요 오히려. 맞죠. 그렇죠. 밉지도 않고. 저기 다시 쓸 휴지 이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나 이거 넣어놔도 되지 이거. 넣어놔요. 그거 꼭 써. 언젠가 쓴다 형. 언젠가 껌 같은 걸 버려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봐 시뮬레이션 해봐. 껌을 벗어야 돼. 자 해봐. 아 없네. 아 여기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껌 사이즈가 딱 이 정도거든. 이 정도. 와. 이야. 너무 작지. 뺏어서. 사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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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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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지. 나 김종국 사단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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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좋아했어. 마지막에 그 넵퀼을 찢어서 버리는 거에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cl от 스킬 마디. 저게 진짜였어요 그렇죠. 기상용으로 항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 멋있네. 여기 다 먹자 형. 아 아 기분 좋아졌어. 네가 알려준 거지 뭐 내가. 아 형 아니야. 이야. 야 저 형 대단하네. 왜?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래? 자 내일 들어봐요. 형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따라오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인생이 오늘 전환점이 됐어. 전환점이요. 형이랑 나 없으면 수명이 십 년 될 수가 있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오래 살게 해줘. 오래 살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침대에 누워서 10년 더 살면. 이상민. 곧 침대야. 곧 침대야. 건강하게 수명을 더 늘리고. 좋은 사람들 10년 더 보고. 좋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 다 먹어요 한 번에. 이만큼 다 먹어? 다 먹죠. 다 먹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야. 엄덕이는 또 이렇게 씻어서. 진짜. 씻어서 먹어야지 버리면 안 되고. 너 불교야? 불교. 불교예요. 이거 아깝잖아 이거요. 이거 놔둬야 돼. 이거 그냥 먹어야지. 쪼금에 묻은 거를. 내가 못 살아. 맛있어. 쫙 먹고. 쫙 먹고. 맛있어 솔직히 형. 맛있어 맛있어. 어. 이 채로 먹는 거예요. 좀 따라줘야지 그대로. 공공하다. 깜짝 놀랄 거야 형. 맛있지? 맛있지? 맛있죠? 1박 1통. 왜 1박 1통. 걸치 걸치고. 결치가 아니야. 하하하하. 샤보닭 괜찮아. 괜찮죠? 먹을 때 약간 건강에 들어오는 느낌. 건강 건강. 형. 아이고야. 어때요. 아 맛있다 맛있어 대박이다 밥생각이 안 나 이렇게 먹으면 쭉 이렇게 흘리지 말고 형 어 어 일부러 흘렸네 먹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양을 줄이려고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걸 했어요 왜냐 바닥에 떨어졌잖아 휴지를 써야 돼 아 끌리지 말고 형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양말로 닫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약가구를 내버려요 아 나 이 형 진짜 자 이런 거를 이걸 쓰는 거야 자 다시 쓸 바닥을 이걸로 닦고 아 바닥을 나 깜짝 놀랬다 야 입은 저기 아 나 이 형 진짜 미치겠다 아 이 형 진짜 사고를 치냐 아 너무 욕심냈어 아 이 휴지 휴지 하나만 더 쓰면 안 돼? 일단 이렇게 해봐봐 일단 모아놔봐 애들을 이렇게 하면 못 닦는데 한 번에 펴서 해야되는데 와 이거 꼬지 말고 모아봐 이거 하나로 다 하라고? 일단 모아놔 이거 솔직히 하나로는 못한다 이거 진짜 접어봐 접어서 하얀 부분을 써야지 하얀 부분을 아 이거를? 그래 이거 봐 되잖아 되잖아 그래 형 내 말 들어 야 이거를 하나로 아 저 양말에 다 묻었어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 새 걸로 쑥 닦으면 한 번에 끝나잖아 나 이분 이분 안 닦아? 이분 그냥 손으로 쑥 해갖고 먹어요 형 어머 아 이 형 진짜 나 물로 닦아도 되지 물로 아 뭐 물을 아 벽까지 다 묻었네 물이 안 나오냐? 아 어떡해 닮아야 해 아니 물로 닦지 마요 형 물이 끊겼어? 아 이 왜 끊겨 물로 아예 안 쓰냐 집에서? 물 쓰지 근데 왜 안 나오지? 나중에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아 진짜 이 형 진짜 아 글껍데기로 닦고 있어 아 와 이거 잘해 뭐해 글껍데기로 닦고 있어 잘했어 잘했지 잘했지 좋아 좋은 생각 어떡하면 좋아 그렇지 이렇게 글껍데기로 잘 닦이네 응? 형 이 형이 노력하는 모습은 좋다 이게 뭐야 이 형이 지금 쏟으면서 지금 휴지를 두 개나 썼잖아 아휴 아휴 지 옆에 놔둬요 형 아휴 물티슈 빤다고 어? 뭐해? 뭐라고요? 야 저거는 야 저거는 저거는 좀 너무하다 내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내가 실들 좀 쳐주겠는데 야 저거는 빨아서 안 찢어지면 쓰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아 근데 그냥 물티슈 좀 못살아 못살아 야 근데 지금 물티슈 빤 거야? 물티슈 빤 거면 내가 한 이상도 못했다 만약에 기름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설거지할 때 그럴 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쓱 한번 닦고 진짜인데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상민 형은 3장 4장 이거 한 통 한 번 다 써 난리지 한 번에 놨어 얘를 한 번 쓸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신중에 신중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안가 내가 오늘 형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형이 내 그 루틴이나 삶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형한테 얘기를 한 거지 다 먹었어 어때 어때 더 형 쭉 쭉 끝까지 쭉 자 이제 한 번만 딱 더 먹으면 되겠네 그치?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근데 이런 맛은 나 골프를 치잖아 응 러프를 뜯어먹는 거 뭐야 러프를 통째로 넣어서 하하하하 아 건강하자 그럼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먹어봐 형 이야 형 그래도 이야 형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와 뭐야 이거 뭐야 설마 아 아 행복 행복성 행복성 흐음 아니 형 먹어야지 이거 하하하하 physiological 이렇게 먹어 형 나 맹세하고 이렇게 먹어 확실한 불기용구나. 어떻게 봐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 또 음식물 쓰레기로 나중에 건져서 다 해야 한다고. 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노폐물이 쭉 나오고. 나도 습관이 물을 많이 안 먹었었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오 좋다.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한다. 아니 근데 종국이는 진짜 저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무슨 맛일까 이거 정말로. 저건 진짜 맛없겠다 그렇죠. 저건 진짜 맛없을 것 같아 진짜로. 나 무슨 맛으로 먹겠냐고. 겉에 묻은 거 아까우니까 저러고 먹는 거지. 되게 마음에 드네. 혹시 이게 내 어떤 그 삶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누군가 받아주면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럼 너무 좋아요 진짜.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운동도 하고 너무 좋다. 운동하고. 운동하고 딱 먹고. 아니 사실 뭐 나는 뭐 이제 종국이 집에 와서. 네. 뭐 이제 어떤 종국이 라이프도 약간 루틴을 좀 배우고 싶었고. 남자끼리 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나 좀 밀어줘라. 나 좀 밀어줘라. 형을요? 뭐 어디를 밀어줘. 요번 선거에서. 형 선거하는 거야? 형이 졌어요? 내가 나갈 거야. 아 형이? 아 할 거야 요번에? 요번에? 요번에 아니 내가 이제 후보에 낼 거야. 아 낼 거야 형을? 이야. 근데 너가 좀. 형 밀어달라고? 밀어주면. 내가 진짜로. 내가 만약에 반장이 되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운동이야. 어? 전국 계단 리스트 내가 지금 뽑고 있어. 아 진짜? 그거 좋아요. 천국의 계단까지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 아 그래요? 천국의. 당신께서 영향을 줄 수 있게 체육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체육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나를? 체육위원장. 오 좋은데? 네. 체육위원장? 체육위원장. 체육위원장이 되면서 그 체육구에 관련된 회비를 또 거둘 수 있게 해줘 형이. 어 그거는. 어때? 어 그건 그거 되지. 그렇지. 건강을 정지는 위해서. 얼마 정도? 아니 계단 오르는데 회비가 필요해? 아이 필요하지. 중간에 물도 먹어야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럼. 그리고 나 운동하고 나면 또 먹는 것까지 운동인데. 그럼 나면 또 먹어야죠. 그럼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회비를 거둬서 체육기금으로. 그렇지. 체육진흥기금으로. 30%에서 50%. 아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요? 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쓴다는 게 낫지. 뭐 미국의 아들들은 건강이 지금 최우선이야 내가 보다. 아 그렇죠 그렇죠. 건강이 제일 적지로야 전부. 그러니까 일단 건강해야 뭐 한 번 더 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형. 건강해야 결혼도 한 번 더. 근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니 난 이렇게 살이 좋고. 건강한데. 왜 비슷한 초지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놀이 습니다. 아니 없던 일로 합시다. 미운 놀이 습니다. 아니 없던 일로 합시다. 아니. 미운 놀이 습니다. 아니 없던 일로 합시다. 아니 위원장님. 체육 위원장님. 아니 없던 일로요. 아니 우리가 이제 미우새 식구들이 이제 그런 약간 좀 혼자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욜로 욜로 유 리브 온리 원스. 그거를 직접 실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뭐 결혼 당장. 불쌍한 솔로가 아닌.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혼자 사는 거죠 사실. 혹시나 나중에 지금 뭐 결혼 당장 하고 싶어요? 예? 해야죠. 그렇죠 이제. 나랑은 아예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죠.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찝어내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그런 가치관을 계속 가져가실 거면 저는 없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나가는 아무도 개미한테 물어봐요. 예. 둘 중에 누구. 임종국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걸 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예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체육 위원장 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운동 기금을 또 좀 거둘 수 있도록. 예 한번 추진을. 한라산 정도 한번 등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 기가 막힙니다. 한라산을 걸어서 올라간다. 건강을 위해서 한번 태우고 맛있는 걸 쫙 먹는 정말.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야유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합시다 나중에. 그러시죠. 아무튼 제가 한번 밀어드릴 테니까 진짜 할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정말. 어. 제가 믿어주신 만큼.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또 믿죠. 안 볼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뭐 약속 안 지키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우리 체육 위원장님. 네네. 아이 저. 우리 관장님이요. 아직 관장이 되는데요. 아니 관장님이에요. iplining 되게 cool. 네네. 감사합니다.